That's why you go away 16카운트 포워드 작품입니다. 나이트 컴퓨터 작품이에요. 자, 이리바부터 해볼까요? 자, 오른발 뒤로 백 하면서 왼발 앞에서 뒤로 스윗. 원, 자,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이 크로스가 락이에요. 크로스락, 그래서 앤 리커버, 다시 리커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사이드, 포워드,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원, 투, 앤, 쓰리, 제자리로 이렇게 놔야 돼요. 네, 오른발을 리커버니까 4, 앤, 5, 앞에. 자, 왼발 피보 180도, 피보, 왼발 포워드. 자, 왼쪽으로 풀턴합니다. 그래서 180도 가면서 오른발 빼, 180도 가면서 왼발 포워드 하면 1번입니다. 카운트로,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네, 해서 돌아보십니다. 6시에서. 자, 그 다음에 2번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자, 왼쪽 팔 분의 인턴. 모서리를 바라보면서 백, 백, 다시 팔 분의 인턴. 사이드, 다이아몬드 스텝이죠. 자, 해볼게요. 원, 투, 앤, 쓰리, 그 다음에 오른발 앞으로 세 번. 포, 앤, 파이브, 해서 세 발 앞으로 걸어가요. 그 다음에 이 파이브를 할 때 왼발 지금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스윕을 옵니다. 동시에. 파이브 파이트에. 그래서 이 왼발을 크로스 락으로 놓습니다. 이게 크로스 락이니까 오른발 다시 제자리로, 이발 빼지 않게 제자리로 내려놓는 리커버에요. 그래서 크로스 락 앤, 크로스 락 앤이 되죠. 뒤로 놓으면서 다시 오른발이 앞에서 뒤로 스윕하면서 뺀다 앤. 여기가 카운트로 하면 원, 투 앤, 쓰리, 앞으로도 세 번. 포, 앤, 파이브, 그 다음에 식스 앤, 놓고 백락 앤. 자, 1번, 2번 카운트 할게요.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자, 2번. 원, 태블릿,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그래서 파이브 할 때 동시에 길잖아요. 카운트가 스윕. 또 여기 놓고 백락 할 때도 여기가 세븐이 길어요. 그래서 세븐 앤 스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투 앤 합니다.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원, 태블릿,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자, 쓰리 월. 지금 체중이 약해 있잖아요. 오른발 뒤로 내로를 누우면서 바로 앞에서 뒤로 스윕 있어요.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원, 태블릿,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자, 이 작품에는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13월째 네 번째 바퀴. 12시월에서 포 앤까지만 합니다. 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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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네 번째 바퀴. 13월째에서 1번. 원, 투 앤, 쓰리, 포 앤 하시고 다시 1번부터.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